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와 전산 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